그냥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냥 이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실패? 아 진짜 실패 우리 실패 당연해 따뜻해서 계속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집을 불태우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계속 가자 안 돼? 오오 오씨 죄송합니다 친구 아휴 와 친구의 망토에 망토가 바람에 흥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와 이거 무서워 이거 안 좋은데 늑대 늑대 왔다 싫어 어디야 어 무기 쥐어줘면 왜 안 돼 헤헤 어어 아야야야야야 쥐어줘 오케이 저는 쥐어주면 저부터 네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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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쥐어줘 가아 버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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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아 저 네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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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무기 쥐 아니? 시를 이상하다 으 Support lorsque 이즈야? 어이없네 지금 돼요! 어이없네 진짜 저한테 왜 이래 아 조금 모든 걸 기대할 수는 없어 전 여기 좀 놀고 싶어요 오케이 계속 하자 강의 전에 논사람 만나자 거기 누구야? 있는데 친구야? 아니 친구 아 네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후우 나이스 샷 엽고 아! 제작전 해야돼 엽고 공격 엽고 공격 나이스 다른 애들이 어디야? 디비 공격! 디비 공격! 오우 바쁘겠다 바쁘겠다 뭐 이것도 돼요 이거 또 왕법이야 이건 가드가 아니야? 오 가방 이거 가자 가야드 진짜 가면 안 돼? 이런 거 가져가야 되잖아 우린 기다려야 돼 에이 저 루트하고 있어 아르허허 여기 저 루트하고 있잖아 좋은 작업들 이제 이곳을 깔아야 해 문 말해 그 차에서 구입하자 마이클 구입하자 아르허허 그 차에서 구입하자 전 이미 루트 중이었잖아 진짜 명령 기다려야 했었어 이게 게임 플레이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걸 찾으셨나요? 보스 이거 한 번 찾았다 감사합니다 이거 완벽해 저도 아까 찾았잖아 못 가져갔고 없네 이 게임은 아마 스토리 미션 외에 하고 싶은 대로 게임 할 수 있지만 스토리 미션 안에 있으면 그냥 딱 스토리에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아 네 자 됐어 어 괜찮으세요 나이스 아 이건 아마 좀 작아긴 하네 어 ional 당연히 정말 저기 만약에 없네 저를, 저를 보내지 마세요. 모르겠다. 난 호지아랑 같이 블랙퓨터에서 강도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카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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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의 앞발을 들고 석유를 잠금...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거... 이거 왜? 이거 언제 필요해? 이거 언제 필요해?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우린 죽을래. 여기, 모르빈. 근데 우리 아까는 그냥 늑들을 많이 잡았는데 그가 그냥 그거 먹으면 안 돼? 갑자기 말이 하나도 생겼어. 네. 이거 가져올게. 저는... 지금 다시 미션을 시작해서... 무기 선택한대. 네. 엔딩까지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게임도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정말... 그럼... 저는 뭔가를 알게 될지 모르겠어. 오케이. 사냥합시다. 이 가이... 이.. 이글아... 이... 이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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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아이를... 팔참패 하려면... 아! 이글아이! 아! 영하이잖아! 아! 아아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거기있어! 먹을 거! 쉿. 노이스 죄송합니다 친구 죄송합니다 네 뭐 그냥 말도 가까이 있는 거잖아 X X Button X 나 점프하지마 X 아 힘들어 피파란 부탁말르 어? 어? 아 여기 무슨 계단이 있었어 어 어디 가세요? 저 여기 있습니까? 어디 가? 어디? 인마 아 얘는 지금 말해 지금 말이 아니었어 사슴 파괴자 꼼 공 아니 곰 그냥 곰 먹자 곰 먹자 곰 먹자 곰 먹자 곰 먹자 곰 먹자 우리 무기 있잖아 무기 있죠? 곰 먹자 곰 먹자 곰 먹자 뭐 하는거야? 어서 오세요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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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좀 crazy? 네 우릴 좀 미쳐서 아이고 아이고 어어? 징그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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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아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빌리 어데아? 제가 눈 멀어요? 아 이제야 봤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열차가 떨어지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전부 다 할게. 왜 뛰어가요? 그냥 말 타면 되죠. 와 네 이거는 말이 되요. 아이구. 자 있어라. 배무이 그것도 방법이야. 잘됐어. 이렇게 발은 멈추지 않을텐데. 이렇게 발은 멈추지 않을텐데. 잠시 도와주세요. 오오호호호. 네에에에에이. 근데 여기 못 내려가? 오오. 아 다행이다. 네. 돈을 가져와서 가자.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미친. 오케이. 이것도 방법이야. 너무 가까이인 것 같아요. 좋은 거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와아... 3탄기가 진행된 것이며, 담사링을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전 읽지 못하나? 징기만 했어? 아, 얘 진짜 없어. 아지벌트, 제임슨을 아씨! 전 읽고 있어! 래비트... 래비트 커스 콘월에게 보낸 편지. 래비트 커스... 오프. 앞에서 봤어? 아, 여기에서 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왜요? 뭐, 너 생각해? 아니, 뭐. 아니, 모르겠어요. 크흐흐흐흐. 너는 그냥 죽지, 여기와, 너는 그냥 편으로, 데려온 거고, 데려온 거고, 그냥 우리한테 난리지 않는 거고, 그냥 우린 거고, 너가가 돌아올 때, 우리의 집은 돌아올 때, 우리의 집은 다시 돌아올게요. 너도 너! 이리와! 죽이면 안돼 네? 카라 이마 열차 출발시킵니다 아 오케이 우리 이거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럼 가자! 겨울과 모든것들! 아뜰! 그곳에 가야겠네요 호세! 우리의 좋은 옛날에 대해 얘기하는거 같네요 오 기분이 좋은데 타이틀 스크린 음악인가? 이렇게 자면서 스트레스를 부릅니다. 오오 앗 누군가 누구 인디언인가 뭐 이러면 우리가 볼 수 없지 저는 사실 단지 이낙연히 단지 하려면 버려 버려 만들기 내가 만들기 아니 내가 그래서 우리 빠르게 헤헤헤헤할수있어 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포그린이 개인방호식과자 포그린이 개인방호식과자 이곳은 이곳의 창고를 먹겠군 여자들 여자들 전 지역이 가장 힘든 상황이다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어 아직도 구경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일어나야 할 시간 집이 좋은데? 벽이 좀 필요하네요 그럼 우리는 돈 벌어야 해 호세 그리고 너? 책 읽고 싶어요 여긴 책 읽자 아 네 노래 불러줘 왜 노래하지마 나쁜 놈아 너무 많이 찾았다 손을 꺼내야 해 누구야? 내 친구 그녀가 꺼내야 해 나 가 가 가 조금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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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잡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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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도망가면 안 돼 FE 제작기 다 줄 Burger 오케이 돈 좀 줘 내가 넌 너네베어 보였다 지금 너네네네베어 그러게 좋은 대답이야 우리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 말 집주인 찾아야 해 헤이! 내 호랑! 아 다행이다 나 너네네네 여기 내 호랑이니 오! 너 진짜 그냥 그냥 구입했다고 당연하지 다 햇빛에 놓은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냉장고 없나? 아저씨 에이!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호랑이니 얼마나 많이 배웠어? 아저씨 좋은 방법이 말하는 사람이야 아 아저씨 아저씨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죄송합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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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 nous tenemos 누구십니까 갑h 자 저 큰 덩치가 큰 ётся 잡자 아 더러워 아 비가 왔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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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헬스가 너무 많이인데 오우 아프겠다 개쭈 내라 오오오 Covered 오오오오오 얼굴이 점점 샤온은 누구에요? 우리 샤워를 좀 필요하네 아리스 구석 좀 securing 와 estate 오케이 의상도 좀 영화 봅시다 미스터 비어스 퍼스트 윈터 미스터 비어스의 첫 번째 겨울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아도 되나 Their term was sad because the fish were his friend 사람인 죽었고 그zelf 좀 먹었을 때 그런데 네 저도 이렇게 먹고 싶어요 우리 약간 싸웠던 구미 아니면 좋겠어요 잘 봤는데 50 센터 얘기 제 말이 어디야 아 저 고려 아니면 저희가 다시 행동하겠지 맞아 그 믿음이 있나? 어... 우리말이 아니었어! 죄송해요! 이제 좋은 손으로 가요. 어... 어... 항복, 항복. 아 임마! 진짜 전직 말인줄 알았어! 아이고... 이런 빵밥으로 아서의 강패 생활이 끝났다.